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czy sleutely 최선의 발음 최선의 발음 최선의 발음 최선의 발음 바닥에 다 있습니다 그대로 같이 올라가 같이 길게까지 같이 해서 여기 바닥에 있는 비율을 훅! 셋! 오른쪽으로 훅! 몸을 더 바깥쪽으로 던지 다시 한번 해보세요. 열하나 열둘 다시 여덟개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둘 뭘지 잘했어요. 앞줄만 먼저 둘 둘 셋 넷 넷 둘 셋 넷 넷 둘 넷 셋 넷 둘 둘 셋 둘 둘 둘 둘 셋 넷 셋 넷 셋 넷 넷 셋 넷 셋 넷 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